이건 뭔가요? 형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짜 고기가 양념이 짠가 보다 어 먹어봐 고기는 죽여 완전 짜 빅이 없는 부분 오우야 짜지? 완전 짜죠? 완전 짜죠? 야 못 먹겠다 야 엄청 짜다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완전히 돼 있는 거야? 너무 짜죠? 이야 공이 장난 아니야 물로 헹궈서 먹어도 될 거 같은데 나한테 셰프는 오직 한 명뿐이야 먹기 좋아요 나 고기보다 스페인이 더 맛있어 야 그 고기 하나 먹은 게 입에 짠 맛이 장난이지 형 나 펜쳤어 야 이거 아예 못 먹겠다 고기 너무 짜다 장난 아니야 엄청 짜 근데 이거 이걸 어떻게 먹어요?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야 우리 스태프들 고기 한번 맛봐야 되지 않겠냐? 뷔필아 전 줄 용기가 안 나요 아 그래? 그래? 네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됐어 됐지 듭시다 먹자 와 대박 야 고기 치워버려 깨끗해 애... 간식 간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